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9일이에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새로운 이제 본격적인 섬세한 개념완성반 강의가 다시 시작하거든요. 수능 이후에 잠깐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딱 아주 선생님들 리프레쉬를 좀 하고 다시 이렇게 기분 좋게 섬세한 개념완성반 강의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교재와 섬세한 개념완성반 강의 생명과학 1인데요. 교재와 강의 시작은 아마 12월 10일 내일이죠. 그때 교재 나오고 강의도 이제 그때 업로드가 되고 그럴 거예요. 자, 어떤 강의인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 백호가 누군지는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 전, 한 2주 전에 올렸던 연간 커리큘럼에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연간 커리큘럼 그것도 좀 꼭 봐주시면 좋겠고. 알겠지? 자, 생명과학 1 섬세한 개념완성반 강의를 좀 소개할 텐데요.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개념완성 강의입니다. 섬세하게 생명과학 1의 개념을 쭉 알려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선생님의 연간 커리큘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이고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베스트 강의입니다. 선생님, 1년 연간 커리큘럼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수능용으로 교과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물론 뭐 시간적으로 섬기한이 제일 일찍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것도 있고. 근데 요거보다 살짝 이전에 나온 기초인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수능용으로 효율적인 강의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12월 22일부터 섬기한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21년 11월 17일, 20년 12월 21일부터 21년 11월 17일이니까 한 달 정도가 빠지죠. 대략. 요 기간 동안에 생명과학원 개념 완성 교재 판매량 유료로 나간 거 7만 1175건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12월 중순이 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몇백 건이 더 나갔어요. 거의 7만 2천 건 정도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 직전까지 했을 때 요 정도 나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섬기한과 함께 스피드 개념 이따 한 번 더 소개할 텐데 그와 합친 그 두 개 강좌의 공용으로 쓰는 교재인데요. 하여간 7만 1175건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에 생명과학원을 응시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죠? 한 13만 명, 14만 명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듣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내신용으로 듣는 고위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 친구들 빼면은 이게 한 고3 N수생만 해도 한 6만 명?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가량 되는 친구들이 이 전국에 있는 절반가량 되는 이 수능 응시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 섬기한이나 스피드 개념 이걸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 아 믿고 들어도 되는 강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베커도 그렇고 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도 그렇고 알겠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어요. 자 그런 얘기를 먼저 했고요. 선생님은 이 연간 커리큘럼을 할 때 설명을 했지만 단계적 학습 전략을 얘기합니다. 수능 대비로 지금 이제 수능 대비인데요. 단계적 학습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수능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20문제 중에 열쇠 문제는 개념 확인형 일곱문제는 고난도 추론형이야.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아도 잡을 수 있는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일곱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서 이제 아주 최상위권 상위권 변별이 되는데 그런데 꽤 많은 학생들이 이 열쇠 문제를 틀려요. 지난번 수능에서 15번 문제 나중에 한번 풀어볼 텐데 체온 조절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풀어본 친구들 재수하려고 하는 친구들 알 거야. 아 정답률이 48%예요. 쉬운데 틀려요. 이 정도도 못 잡는 애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추론형들 중에서도 일곱문제가 싹 다 어렵진 않아요. 그 중에 한 세 문제가 진짜 어렵고 네 문제 정도는 할 만한데 그것도 많이 틀리더라고.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생명과학 1 공부하자 그러면 맨 유전만 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속도, 돌입면 이런 것만 달려드는데 그게 아닌 개념을 먼저 잡아라. 추론형 중에서도 너희가 먼저 잡을 수 있는 거 먼저 잡아라 라고 하는 단계적 학습 전략을 저는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이 먹혀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했던 거고. 알겠지? 단계적 학습. 열쇠 문제를 위한 개념 학습을 우선하라 이거지.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선과 같이 사상 누가 그냥 무너진다고요. 알겠죠? 이후에 이거 잡으러 가자 이거지. 그게 더 효율적이라 이거예요. 개념형이 왜 먼저 배워? 쉽고. 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계단을 서너 계단 뛰어 올라가려면 넘어진다고요. 그리고 문제 숫자가 많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기 위한 스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여름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온 거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간 커리큘럼 영상은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건 한번 꼭 봐주시면 좋고. 그래서 기초 입문은 그냥 입문용 강의고. 섬계환, 스계환, 스피드 개념. 이게 개념 잡는 강의 두 개. 그리고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 해가지고 스킬 잡는 거. 그리고 복습해 주는 강의들.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단계적으로. 그 중에 지금 이 섬계환을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섬계환 여러분들이 제대로 완강하고 제대로 자기 걸로 채화, 복습하시면 개념형 열세 문제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추론용 중에 못해도 세 문제는 잡아요. 그럼 몇 문제야? 16문제잖아. 16문제인데 문제당 2.5점이니까 40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 수능에서 40점이면 거의 2등급 가능했을 걸 아마? 나머지 것들 중에 하나 찍어서 맞췄다 그러면 2등급 확실하게 되고 운이 좋으면 1등급도 가능해요. 섬계환 하나로 선생님이 진짜 자식 있게 말씀드리는데 수능 3등급 이상이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계환 듣고 스킬 공부하고 모의고사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정말 막강한 효율적인 강의 섬계환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스킬 문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개념 설명이 한 40% 돼요. 그리고 시간 할애가 스킬 설명이 30%야. 스킬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기본 스킬을 해요. 밑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리고 문제풀이 기출문제 중심의 문제풀이를 시간 30% 정도 할애합니다. 개념이 메인 그런 내용 강의입니다. 이 개념은 뭐야? 기본부터 심화까지 8종 교과서에 있는 개념 총정리입니다. 모든 개념.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개념을 다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섬세하게. 알겠지? 그게 이제 40% 정도 시간. 그리고 스킬 설명이 들어가는데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 중에 기본적인 스킬을 여기서 소개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최고난도. 가계도에 아주 어려운 거. 다인자 아주 어려운 거. 돌연비인이 아주 어려운 거. 그런 것까지는 못해요. 그럼 애들이 넘어진다고. 계단을 세 개를 한꺼번에 올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킬까지만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 기본 스킬만 해도 추론용 7문제 중에 한 두 문제 정도를 확실하게 잡고 한 문제에도 잡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네 문제 잡을 수도 있고. 알겠지? 참고로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보다 이번에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수능이 매년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섬기한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기본 스킬들도 조금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상크스에 있는 내용이 일로 내려온 게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평가원 기출 문제를 푸는데요. 기본적인 평가원 기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형 문제는 싹 다 들어가고 추론용들 중에 스킬 필요한 추론용들 중에 일부를 좀 집어넣습니다. 최고난도 기출은 전부 다 상크스로.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기출 거기 들어갔고 일부 교육청 문제도 선별적으로 좀 집어넣었어요. 아주 괜찮은 것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문제풀이가 30% 정도 시간 할애. 자 수강 대상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수강 다 만족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N수생, 고3, 고2 모두 수강 가능해요. 이따 고2는 내가 따로 오리엔테이션 또 찍어줄 텐데 고2 학생들 내신용으로는 99% 이거 커버됩니다. 수능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N수생, 고3들 3등급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종종 질문에서 말씀드립니다. 고2 때 이제 고3 되는 시기인데 들으려고 하죠. 지금 이 섬기안을. 근데 고2 때 1년 동안 내신용으로 섬기안을 꾸준히 수강했던 학생들이 있어. 또 들어와야 돼요? 다시 들으세요. 섬기안 한 번 듣는다고 완전히 잘 깨야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수능에 15번 체온 조절 난 그게 너무 임팩트가 컸어. 정답률이 48%야. 쉬운데. 섬기안 한 번 듣고 반복을 했는데도 틀린 애들은 그렇게 절반 이상 많아.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신용으로 들었던 거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다 흩어져서 개념들이 한 번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기억에 잘 안 남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구술들을 다 꿰야 된다고. 그래야 목걸이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섬기안 쭉 한 번 이 12월 1월 달 또는 1월 2월 해가지고 겨울방에 이 고3 되는 친구들 내신용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번에 확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셔야 돼. 그리고 N수생들 다시 한 번 이제 파이팅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죠. 자 그런 친구들도 겸손하게 가급적이면 섬기안 추천합니다. 알겠죠? N수생들 내가 이제 그런 영상도 내가 찍어서 하나 올렸는데 어? 나 새로운 거 좀 할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기존의 거 다시 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은 본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교과서 똑같고요. 수능 평가는 똑같이 돼요. 알겠어요? 똑같은 시험 다시 보니까 재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왜 자꾸 새로운 걸 찾아? 그냥 섬기안 겸손하게 들으세요. 알겠죠? 어? 선생님이 하는 얘기 뭔지 다 내가 기억나요. 그래도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과외선생을 하는 수준까지 실력을 올려야 된다고. 강사 수준까지 올리면 진짜 만점 나오고. 아시겠지? 근데 정말 저는 최상위권입니다. 내가 재수를 하는데요. 생명과학 원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친구도 있다고 상위권 중에 선생님 저는 작년 그 지난번 수능에서 1등급 나왔어요. 만점 나왔어요. 아 그런 친구들은 섬기안은 조금 그래요. 스피드 개념 들으세요. 그리고 상크스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스피드 개념은 지금 시작하는 이 12월이나 2월 달에 재수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스피드는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아. 새로운 강의가 이건 2월 달에 할 텐데 이거 이전 년도 거 들어도 돼요. 큰 차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크스도 지금 이제 3월 달에 내가 2월 말이나 3월 달에 시작할 거라 지금 새로운 건 없다고 해도 전전 놓고 들어도 됩니다. 최사위권 N수생들은. 알겠지? 전년도 1등급 만점 나온 친구들은 자 그렇게 이제 수강 대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강의 형식 총 4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음 작년 거 섬기안이 45시간 정도 되는데 45시간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킬들 조금 내가 더 집어넣은 게 있고 아 약간 그래서 아 약간 요정도 내외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전부 다 지금처럼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아 올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코로나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현장 강의 안 해요. 앞으로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만 보면서 온라인 친구들 신경 써 가면서 계속 강의를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45시간 정도 될 것 같고 12월 10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업로드 돼서 내가 부지런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날짜를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1월 한 중순 정도 10일 정도면 완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더 빨리 완강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 매주 언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지 알려주세요. 그거 부탁하는 친구 있는데 아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부지런히 계속 올릴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올리는 내가 뭐 매일 3시간씩 찍어가지고 주 4일 정도씩 찍어서 올릴 거거든. 하루 정도는 생투도 해야 돼. 하여간 그래서 주 4일 정도 뭐 못해도 3일 정도로 계속 올릴 텐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10매깡씩 올라간다고 그거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뭐 자신 있으면 따라와도 되지만 자기가 시간 계획 잡아서 일주일에 내가 3시간씩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틀 정도 또는 3일 정도 들을 거야. 그 계획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엄청 빨리 업로드는 해드릴 겁니다. 자 섬기환과 스피드 개념 섬세한 개념과 스피드 개념 완성 이거 좀 비교를 좀 할게요. 이거 어떤 거 들어와야 돼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할 텐데 이 섬세한 개념은 모든 개념 기본 스킬 기본 기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반복 그래서 섬세한이야. 반복을 많이 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시도 많이 들어주고 45시간 그리고 1월 달에 완강할 거예요. 11일부터 1월까지. 자 이게 바로 섬기환이고 이건 처음 개념 공부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거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고2, 고3, 멘수 알겠어? 그리고 이제 반복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섬기환 들어도 되고 여유 있으면 스피드 개념은 뭐냐? 이거는 모든 개념 기본 스킬 기본 기출 요거라 섬기환과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요. 교재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교재 똑같고 알겠어? 다만 얘는 45시간이 아니고 30시간 조금 더 될 거예요. 한 30시간 정도로 되는 거라 압축한 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반복이나 자세한 예시 이런 거 좀 빼서 다이어트 시켜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강하려고 한다고. 알겠어? 그럼 누가 들어야 될지 느낌이 대충 알지? 좀 상위권의 친구들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 그리고 첫 수강하는 친구들 섬기환 듣는데 내가 다시 한 번 재수강을 하려고 한다. 개념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반기 때 한 5월이나 6월이나 내가 다시 한 번 개념을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섬기환은 조금 양이 많아서 부담돼. 스피드 개념 들으시라고. 섬기환 한 번 들었어? 그럼 스피드 개념 들으시라고. 새로운 분위기니까.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습용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섬기환이 훨씬 더 많은 학생들도 들어요. 한 5대 1 정도 비율이에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스피드도 꽤 많은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더라 이거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그런데 선생님 저는 2021년 12월이고요. 또는 2022년 1월인데요. 아직 스피드가 안 나왔네요. 전 년도 거 들어도 돼요. 빨리 듣고 싶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새로 나오는 거는 아마 1월 말 정도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일정들이 팍팍팍 땡겨질 거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섬기환과 상크스 어떤 거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 때부터 질문 많이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섬세한 개념 완성 섬기환과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인데요. 자 이거는 그냥 개념 필요한 학생들 들으면 돼요. 개념 강의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크스는 뭐냐 그러면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결정적인 스킬 강의라 이거지. 이게 이제 추론용 7문제에 맞추는 거 들어갑니다. 여기엔 그래서 개념 설명은 없어요. 개념은 섬기환과 스킬 안에서 다 했으니까 여기는 개념 설명 없이 오로지 스킬만 설명합니다. 이 섬기환에 있던 기본 스킬 포함해서 최고란도 스킬까지 모든 스킬을 다 여기다 씹어넣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나왔었던 새로운 트렌드의 스킬 개발에서 다 들어갔고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도 섬기환과 스킬만 기본 기출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난도 기출 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념형 빼놓고 이 스킬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 조금 있어요. 추론용 문제 그거 포함 최고란도 문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킬이 필요한 모든 고난도 문제는 다 들어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기출 변형 문제 이 기출들 변형 문제까지 집어넣어서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출 그 문제들은요. 섬기환, 스킬만에 있는 기출 교제와 상크스에 있는 기출 교제 두 개를 합쳐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과학은 문제 유형이 개념형 17문제와 추론형 7문제가 완전히 상이한 두 문제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이게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알겠죠? 상크스 아마 2월 말 정도부터 개강해가지고 5월 완강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올해 좀 빨라져가지고 5월 초나 4월 말에 완강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건 그때 상황 봐서 개념 완강한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상크스는 개념을 완강한 후 수강이야. 알겠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 저는 작년에 생명과학 1등급 받았어요. 근데 지금 1월인데요. 상크스가 새로운 게 아직 안 나왔네요. 전년도 거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조금 자기가 재수를 조금 2월 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상크스 나오니까 그때 따라오시면 되고 알겠지? 자 이 정도 설명했고 교재들 교재들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 나오는데요. 지금 서브노트는 미리 나왔어요. 여기 서브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본교재 문제편 기출해가지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좀 팔아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수능고 직전에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한 600명 정도 학생들이 설문을 응해줬는데 좋대요. 4권 세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4권 세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유 없이 집어넣은 거 없습니다. 다 복습용으로 다 필요해요. 본교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할 때 필요했고 문제편도 강의 수강할 때 필요합니다. 문제편은 자기가 먼저 풀고 이제 강의 들어주시면 되고 선별적으로 필요한 문제 위주로 해도 되고 숙제 교재 복습용으로 짱이에요. 정말 도움 많이 됐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서브노트는요 백호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했던 이 아이디어의 교재입니다. 이거 만든 지 10년 넘었거든요. 전국 최초로 제가 했습니다. 이거 이따 설명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그리고 수업 듣다가 강의만 집중해야 되는데 필기하느라고 시간 놓치는 거 그거 빼주려고 전문약 그거를 없애주려고 여러분들이 아주 수고하는 거 덜어주려고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네 권 한 세트로 이제 구성돼 있고 물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또는 서브노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위해서 이거는 그 메가스터디 비타민 페이지에서 문제편과 서브노트는 단독 구매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강의 들을 때는 이 네 권이 다 필요하다. 알겠지? 자 본 교재 모든 거 다 정리해놨어요. 기본 숙제도 좀 들어가 있고 단원 유학 정리 자기진단 테스트 개념 확인 문제에서 이 문제들이 또 여기 또 일부가 또 있어요. 내신용 문제 내신 스타일의 문제 얘기를 하지만 문제편은 총 363문제 기본 평가원 기출과 선별된 교육청 문제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숙제 교재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본 강의 하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브노트 아까 말한 것처럼 필기를 쫙 해가지고 정말 이거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조교들이나 연구원들이 그걸 다 접어넣어놨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완성된 상태로 저는 곧바로 같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복습용으로 사이즈가 작아서 아주 효율적이다. 아 요거 학생들 설문조사에 보니까 스프링 너무 불편해요. 얘기가 진짜 많았어. 계산했어요. 스프링 음 아주 좋게 스프링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교재 그 재질도 종이 재질도 바꿨어요. 학생들 의견 받아서 본교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스킬 부분도 이렇게 돼있고요. 본교재 안에 단원 요약 정리도 돼있고 자기진단 테스트 있고 그리고 내신 스타일의 문제인 개념 확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본교재 돼있고 그리고 숙제 교재가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나중에 본강의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제편 이렇게 2단 편집으로 돼있고요. 여기에 기출 몇 년도 건지 정답률은 뒤에 다 나와있고 요거는 기본 기출들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란도 평가원 문제는 상크스에서 다 들어가있다 그랬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 문제편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요구해서 저 뒤에 정답 빠르게 찾기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 저 뒤에 보면 문제편 뒤쪽에 정답 빠르게 빠르게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게 서브노트입니다. 아이패드 아이패드 애플펜으로 이렇게 좀 썼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말 잘 써놨습니다. 저는 필기를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정말 필기 잘하는 친구들이 이걸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약간 요렇게 된 서브노트도 있습니다. 자 교재까지 이렇게 다 소개를 했고요.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이제 12월 10일 당장 내일부터 강의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탄탄한 개념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